97%가 유동규가 참말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진심은 사람을 울리지 않습니까 진심은 거짓은 사람들이 잘 알아채지 않습니까 허리멍텅한 사람은 거짓에 쏘아 넘어가지만 유동규의 인터뷰를 보면서 이 양반이 진짜 감옥에서 생각 많이 했구나 그동안의 잘못을 다 변제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모든 걸 다 털어놓기로 했다니까 다행이다. 유동규가 참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려 4만 4천 명이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유동규가 참말하고 있다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이재명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용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설문조사 보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장이 한 거지 유동규가 한 겁니까 유동규 수차례 재판정은 본인 포함해 가지고 유동규 측 배노인들이 그렇게 재판에 정을 한 거죠. 바로 어제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유동규가 진짜 참말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물은 겁니다. 4만 4천 명이면 보통 여러분들 여론조사보다 44배 정도의 많은 사람이 참여한 겁니다. 유동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3%니까 2점 몇 프로가 나온 겁니다. 유동규가 참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97%입니다. 진실은 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유동규 인터뷰를 조금이라도 접한 사람들은 이 양반이 진짜 정신체랬구나. 좀 처근하지만 참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겁니다. 4만 4천 명이 참여해 가지고 97%가 유동규가 참말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의 전모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네요. 민주당사가 압수수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이재명이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빼고 나이든 남자가 눈물을 보인다면 그건 대개 뭔가 매우 두려운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감당 못할 일에 대한 공포가 그를 강타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죠. 민경욱 전 의원의 의견이 남자가 눈물을 그렇게 흘리는 게 아닌데 어마어마한 공포가 자신을 진두를 때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닙니까 97%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냥 이 사건이 어디로부터 발언됐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거죠. 중요한 것은 눈물에 약한 국민의 심성을 악용했다. 이재명 눈물의 과거 발언 소환. 보시기 바라면 진짜 많이 우는 모양입니다. 이걸 보고 사람들이 그냥 악의 눈물에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겁니다. 보시죠. 유동규 씨 힘내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국민이 다 듣고 있습니다. 진실을 꼭 밝혀서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고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정성 수사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움이 대한민국을 구해내길 기도드립니다. 한때는 사람에게 충성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모든 진실로 충성하길 바랍니다. 사실과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진실이 나옵니다. 마음이 편해집니다. 10년의 마음지욕 특히 1년의 수감생활이 마음머리 근육을 지혜롭게 정화시켰나 봅니다. 더도 덜도 없이 당신의 죄값을 더 가중시키는 일만을 마시고 가볍게 홀를 날아가시기 바랍니다. 학회를 받은 자가 범인이다. 측근 조력자에게 책임을 미루다니 애초에 양아치 기질만 있고 리더의 덕목과 자질은 없었는 듯합니다. 유동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유동규도 안 거죠. 결국은 이용당하고 자신이 다 뒤집어쓰고 평당할 것이란 사실은 진실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거의 100% 사람들이 뭐죠? 유동규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유동규가 참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4만 4천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론조사기관에선 천명령들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실시했던 여러분 그것까지 한 번 더 제기해보니까 하루 전에 비슷한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했는데 대한민국 화약국 유동규 모든 것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이 이번에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5만 9천여 명이 투표를 했고 95%가 이번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에는 힘들 거로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검찰 조직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그냥 적당히 못하면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진짜. 그러면 아시겠지만